안녕하세요. 난장지존 하윤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절성무룬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 아세요? 네. 그렇습니다. 떡잎부터 알아보죠. 오늘 모실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떡잎부터 알아볼 수 있는 분들이에요. 앞으로 10년, 20년 후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 그런 신의 밴드 세 팀을 저희가 이번에 모셨는데요. 첫 번째로 2인조 룩 밴드 톡식입니다. 톡식은 이 얼터너티브 디스코, 게러지락, 아주 수많은 다양한 음악적인 락적인 요소들을 절묘하게 섞어서 음악적인 실험 정신이 상당히 대단한 그런 밴드가 알려져 있는데요. 그리고 멤버가 두 명이라는 것도 상당히 독특합니다. 톡식이 밴드를 뽑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차지해서 많은 분들에게 한창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두 번째 팀은 자신들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록 음악의 중심축이 되고 싶다라는 당찬 포부를 가지고 모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공연장을 막 휘젓고 다니는 그런 밴드 엑시즈입니다. 엑시즈는요. 멤버분들이 고등학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수능 시험을 이제 막 보고 공부하랴, 공 만들고 공연하랴 정신없겠어요. 이분들. 나이는 어리지만 그래도 이들이 표현해내는 음악만큼은 결코 어리지 않은 그런 아주 강력한 사운드를 지향하고 있는 엑시즈입니다. 마지막으로 상당히 귀여우면서도 공격적인 보컬로 최근 급부상 중인 실력파 룩밴드죠. 예리밴드입니다. 이 팀도 이 음악성과 그리고 대중성 이 두 가지를 충실히 이렇게 소화해내면서 또 한창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밴드입니다. 이 세 팀이 말이죠. 비록 신의 밴드일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10년 후에는 우리나라 음악계를 또 이끌어갈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밴드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럼 당찬 에너지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확 휘어잡을 새 밴드 지금 만나보시죠. 감사합니다. 이번 곡은 저의 첫 자작곡 지금 여러분들 여기 모두 놀러 온 거 맞죠? 여길 여러분들의 놀이터 플레이그라운드로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놀이터 플레이그라운드로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마 추워 다 같이 소리치라 저 크게 소리치라 고맙습니다. 우리 지지자분 디어포레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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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서야 고치지마 제발 이 번째로 올라 I can't cross with you 넌 원하자 그분 여기로 와 나의 스테이지 Playgrounds are always on the normal mind 널 잊지마 갈받아 너 paradise 날 맞지마 지금부터 달려가 Playgrounds 이제부터 너와 나 전도표 주터 말고 Shut it out 잊지마 지금 이거 Playgrounds 멈추려 하지마 제발 이 자리에 멈춰서려 이 자리에 멈춰서야 고치지마 이 자리에 멈춰서야 이 자리에 멈춰서야 Here comes great showtime No one has done 그분 여기로 와 나의 스테이지 Here comes great showtime No one has done Yeah What is it tell her? Keep the show! 다행히 다행히 고생호 다행히 고백 다행히 제가 하는 거 따라해 주시면 돼요 다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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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ay I say fire play ground 너와 나의 play ground yeah play ground 너와 나의 play ground yeah here we go play ground play ground yeah play ground yeah play ground 나를 향해 외쳐 ah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물들어진 일상에서 내려와 Just do it now 너를 향해 외쳐봐라 Just wanna wanna wow Playground 너와 나의 paradise 물들어진 일상에서 내려와 Just do it now Show it all good Just wanna, just wanna Wow, hear me all Yeah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한 번만 다시 일어나주셔서 정말 한번 불태워볼까요? 네 불태워볼까요? 네 불태워볼까요? 네 Why don't you give it up? económ intersections 네 나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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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 give it up נ't turn 너의 현실 선에 맞춰 널 보기 좋게 널 보자 너의 뷰타 네가 여기 있어도 다를 게 없어 널 다시 빠지는 모습을 다해 Are you ready? Let me hear you say why don't you give it up 너를 꼬이잖아 Just let you fuck him up Why don't you give it up 너 아닌 너의 머리 Why don't you give it so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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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re we go Why don't you give it up 너를 꼬이잖아 Yeah 뒤에 말경 시계 맞춰 너 자신에게 뒤돌아서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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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분에 지쳐버렸어 넌 날개를 태워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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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다시 빠지는 모습을 다해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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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you ready? Let me hear you say why don't you give it up 너를 꼬이잖아 Just let you fuck him up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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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don't you give it up 너 squeeze히esi Why don't you give it upちょ이 khi響 Switch帘 Let me hear you say why don't you give it up 너를 꼬이잖아 Just let you fuck him up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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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don't you give it up 너 eighty 너의 머리 Why don't you give it up? Yeah, yeah yeah Here we go So why Why don't you give it? 넌 육고 잊잖아 Just let you fuck it up Yeah, yeah, yeah Why don't you give it? No, I need no emotion Why don't you give it? So 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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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 me hear you say N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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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h在哪 Sorry about that So why don't you give it up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즘 한창 떠오르고 있는 신의 밴드 세 팀을 모셨습니다 우선 대표로 한 분씩 나오셨으니까 각자 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밴드 톡식입니다 아우 귀엽다 안녕하세요 예리 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드락 밴드 엑시즈입니다 밴드 이름을 붙일 때 앞에 하드락을 붙이네요 강조하기 위해서 그 하드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남자는 하드해야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각자 팀 소개를 하셨는데 어떠세요 대표로 이렇게 나오시게 됐는데 선정 기준이 뭐였나요? 한 분씩 돌아가면서 말씀 좀 네 그냥 둘이다 보니까 그냥 그냥 나왔습니다 두 명이다 보니까 아 두 명이다? 네 그냥 네가 나가 네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저희 팀의 대표 선정 기준은 나이? 아 나이로 해서 나오셨구나 저희 멤버들이 다들 정신이 오락오락해서 그나마 말을 좀 제가 조리 있게 하는 편이라 제가 나왔습니다 아 역시 조리 있게 해요 이분이 하드락 우리는 하드락 아주 조리 있게 합니다 이 세 팀 다 요즘 최근 많이 화제를 몰고 다니면서 공연을 한참 하고 계세요 근데 먼저 톡씨 네 이 모방송사 밴드 서바이벌 방송에서 네 그 우승을 하셨어요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히 예상하셨나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그냥 괜찮아요 그냥 솔직히 얘기해봐요 솔직히 네 아 정말 예상을 못했고요 아휴 아휴 왜 거짓말하고 있어요 아휴 왜 예상을 못해 왜 왜 예상을 못해 분명 분명히 이제 욕심이 있다 보니까 꿈을 꾸는 자리였긴 했는데 절대 예상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아 정말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국가쌤에서 상 많이 받았거든요 저는 다 예상했어요 심지어는 상 받기 전에 여기서 우리한테 상 안 주면 이건 이상한 거라고까지 얘기해가지고 받았었어요 근데 예상을 못했단 말이에요? 네 정말 이거는 저희가 진짜 우승팀 결정될 때 그 순간에도 제 눈으로 한번 의심해서 다시 봤거든요 하긴 또 게이트 플라워즈랑 같이 상안까지도 같이 가고 그러지 않았나요? 네 그쵸 게이트 플라워즈도 상당히 또 그 음악을 되게 좋은 음악을 하는 팀이라서 예상을 못했다고 해도 이만큼은 믿겠네요 그래도 어떤 매력으로 톡식이 된 것 같아요? 어 일단은 저희 둘 그 자체를 바라봐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개개인적으로 이렇게 봐주시는 분들도 많긴 한데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그 두 명에서의 호흡을 정말 많이 바라봐 주셔서 그 톡식의 매력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음... 되게 잘생기셨네요 감사합니다 아 엑시즈 분들도 그 프로그램이 나갔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됐어요? 광탈했네요 네? 정말 빠르게 떠나셨습니다 아 정말요? 아 이거 정말 안타깝네 솔직히 톡식이 우승할 줄 알았어요? 그때 봤을 때? 어... 네 그러니까 제가... 아 그냥 솔직히 말해서... 아 이분들... 브로쿤이 우승할 줄 알았잖아 너... 네? 너 나한테 브로쿤이 우승할 것 같다며 죄송해요 제가 거짓말을 잘못해서... 그 예리 밴드도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하셨는데 중간에 그 자진 하차를 하셨어요 하차를 했다고 표현을 하시니까 아... 네... 내릴 때가 된 것 같아서... 아... 내렸던 것 같습니다 아... 여러 상황상? 아 근데 그... 되게 죄송해요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 많은 분들이 원하셨던 그런... 원하시고 노래를 하시는 많은 분... 음악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어... 그렇게 어렵게 가고 싶어하는 자리를 쉽게 나왔다라는 그런 비난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근데 그게 과연 쉬웠을까요? 그 결정이 그 말씀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렇게 또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서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도 좀 아쉽네요 거기 프로그램 나오면 그래도 또 많은 분들에게 또... 그 밴드 이름을 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좋은 기회를 포기하면서까지 그렇게 하셨던 그런 데는 또 이유가 그나마 또 그만큼의 이유가 있었으니까 또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목숨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나 저희 밴드 멤버들이 지나고 나면 조금 더 여유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 어쨌든 다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좋은 자리에 설 수 있으니까 예리 밴드가 추구해온 어떤 음악적인 스타일이 있다면 어떤 스타일인가요? 팝적인 락을 이제 하고 싶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보니까 요즘 여러분들께서 되게 엑시즈도 그렇고 사실 톡식도 그렇고 굉장히 파퓰러하다기보다는 그 정통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한 분들인데 굉장히 이제 많은 음악을 감상하시는 분들의 수준이 정말 많이 높아지신 것 같아요 저희는 락이 좀 어려운 장르라 조금 더 대중적으로 가보자는 그런 취지가 강했었는데 그냥 계속 해도 될 뻔했어요 초반에 2000년, 2003년, 2002년까지는 되게 강한 음악을 하셨잖아요 개인적으로는 헤비메탈 밴드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는 이모코 같은 밴드를 했었고 지금 개인적으로는 세 번째 밴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톡식은 독특하게 멤버가 두 명이에요 근데 두 명인데 상당히 두 명이서 내기 힘든 풍성한 사운드를 피해내고 있어요 멤버 두 명이서 한번 연주를 하고 공연을 해보자고 결정한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정말 저희가 화이트 스트라이프스의 사운드 메이킹을 많이 연구했던 이유 중 하나가요 정말 정우 형과 제가 기존에 했던 밴드가 같은 시기에 해체가 되었어요 같은 시기에 둘 다 기가 죽어 있는 상태였고 근데 이제 저희끼리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다시 뭉치게 된 거고요 그렇게 시작하게 됐거든요 화이트 스트라이프스 밴드를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아니요 처음에 저는 화이트 스트라이프스 개인적으로 정말 난감한 장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반감이 들었고요 근데 저희가 또 이제 사운드 메이킹에 대한 그런 연구를 하면서 계속 이제 저는 게임할 때도 화이트 스트라이프스의 음악을 밑으로 깔아놓고 또 이제 같이 합주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중독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중독이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정말 화이트 스트라이프스가 좋아서 커버로 하는 곡들도 몇 곡 있고요 제가 라이브를 직접 봤거든요 저도 봤는데 처음에는 저는 기타 한 두 대에 베이스 하나 보컬도 있고 드럼도 있겠구나 싶었는데 계속 옆에 있는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예요 그래서 딱 보는데 두 명이네? 그래서 제가 좀 깜짝 놀랐었어요 라이브를 보면서 그때 호텔 캘리포니아 그 노래 불렀던 것 같은데 알았어요 미안해요 엑시지 분들도 나이 또래에 비해서 상당히 강한 음악을 해요 거의 정통 하드락을 하는데 상당히 그 에너지가 사실 나이대도 아직 젊으신 편이잖아요 지금 고등학생인가요? 몇 년생이에요? 대부분 그 나이 또래 분들이 합주를 하거나 음악을 하면 요즘 한창 유행하는 그런 주류의 음악을 많이 하잖아요 표방을 하거나 그런데 상당히 정통적인 어떤 음악의 색깔이 많이 묻어나와 있는 그런 연주를 하세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음악을 선택하게 된 이유? 그런 음악을 하게 된 이유? 일단 주변의 친구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여쭤보세요 아까 왜 트렌디한 장르를 하지 않느냐 왜 하드락을 고집하고 있느냐 물어보시는데 저희 멤버들한테는 하드락이 저희한테 트렌드예요 저희 멤버한테는 아 그래요? 그리고 저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이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 대단하네요 고등학생의 나이로 그런 음악을 그런데 이번에 수능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아 아 어떻게 수능 잘 보셨어요? 지금 이게 분장한 게 아니라 공부 열심히 하셔서 다크서클 네 다크서클 독서실에 찌들어서 네 후회하지 않을 만큼 본 것 같긴 한데 아 그래요? 이게 인생이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 대학에서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받아주세요 또 이번에 새로운 음반사하고 계약을 하셨다고? 아직 정확하게 얘기 된 건 없는데 얘기 중이에요 아 얘기 중이에요? 네 새 앨범은 언제쯤? 일단 녹음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한 11월 중순 정도면 아마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면 앨범은 또 언제 나오세요? 계획 있으세요? 아마 12월 내로 저희는 싱글 앨범을 발매할 예정입니다 아 싱글 앨범 네 신곡들 좀 강렬한 음악이 될 것 같아요 강렬하고 조금 깊은 음악 저희가 어떤 모방송곡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되게 파퓰러하고 발랄하고 라이트한 느낌이었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락을 좀 친밀하게 하기 위해 전략적인 포석이었었는데 보니까 이제 그렇게 안 해도 되고 저도 이제 정체성을 찾아도 될 것 같은 저희 밴드 역시 그런 마음으로 앨범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아 톡식은 또 저희도 이제 준비에 들어가고요 이제 준비 아직 들어간 건 아니고 이제 들어갑니까? 이제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진짜 녹음에 이제 들어갈 예정이고요 근데 톡식의 이름 뜻이 뭐예요? 이제 오염된 약간 중독된 이런 독성 약간 이런 의미예요 뱀의 독에도 이제 톡식이라고 음 얘기하거든요 예리 밴드는 왜 예리 밴드예요? 보컬 이름이 예리 아 엑시즈는? 저희는 AXIS가 원래 중심축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음악의 중심이 되잖아요 음악의 중심이 근데 뭐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엑시즈라고 짚고 나중에 그냥 뜻을 갖다 붙인 거긴 한데 오늘 정말 이 10년 후가 기대되는 그런 세 팀을 모셨는데요 아 그 10년 후에 정말 이 이분들이 또 어떻게 어떤 활동을 또 하실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앞으로 음악적인 목표와 또 이제 어떻게 뭐 큼지막한 어떤 공연이나 그런 계획 같은 거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평생 음악하는 게 저희의 목표예요 일단은 평생 음악하고 그때 안에 이제 톡식 안에서 그냥 톡식 그 자체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장르다 어떤 장르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보다 그냥 톡식 음악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정말 기대를 초과하는 그런 밴드 톡식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밴드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남자 멤버들 같은 경우는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군대 때문에 조금 할 만하면 군대 가고 아 근데 저는 저희 밴드는 최소한 군대 갈 걱정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계속 열심히 음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평생 음악을 하면서 제가 국하스탄을 진짜 너무 좋아하거든요 국하스탄처럼 진짜 명반을 남길 수 있는 밴드가 되고 싶어요 어우 너무 부담스럽게 쳐다보죠 누구나 그런 거야 미쳤대요 맘 아팠지만 누구나 그런 거야 네 차례가 올 땐 절대로 놓치지 마 Listen to me, my boy B-B-Boy Yeah, what I'm gonna have to dance B-B-Boy 너도 이제 날아봐 Party, 우리들의 Party Let's go B-Boy B-B-Boy B-Boy B-Boy B-B-Boy I'm gonna be a pretty girl B-B-Boy 너와 같이 날아봐 Party, 우리만의 Party Let's go B-Boy B-B-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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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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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Good B-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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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진짜 대단해 난 그땅할 생각에 빨리 벗고 일어나 멈추게 연방 막혀 You can do everything Big Big Boy I can't wanna look better at you Big Big Boy Not don't you know about party 우리들의 party Let's go! Big Big Boy Big Big Boy I'm gonna be a pretty girl Big Big Boy Not don't you know about party 우리들의 party Let's go! Big Boy Big Big Boy Big Big Boy And I say you're the only one You can do everything you want Wow Wow Now clear The only night I know where you are You can do everything you can do You can't do everything you love 오 오 오 넌 넌 멋진 넌 비가 아니야 Fly away Let's go! B-Boy, B-B-Boy, B-Boy, B-B-Boy B-B-Boy, 예, 원하는 걸 해 줄게 B-B-Boy, No, Don't you not have a party 우리들의 party Let's go! B-Boy, B-B-Boy, B-Boy, B-B-Boy, B-B-Boy B-B-Boy, I'm gonna be a pretty girl B-B-Boy, 나와 같이 날아가 Party, 이만의 party Let's go! B-Boy, B-B-Boy, B-Boy, B-Boy, B-Boy 네 이번 곡은 벌써 상큼 다가온 저를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Hey, somebody! 사랑해, 한마디 넌 바보였었어 내게 고백해줄래 네가 우리 가기 전에 나의 마음속에 연백만 탐받고 이젠 날 데려가줘 Now it's the time 다른 남자들이 널 유파려하잖아 당기기 힘들어 버티기 힘들어 왜 말을 못해 바보야 It's so pain Give me give me your love 전 눈이 오면 나에게 다가와줘 살짝 치킨 치킨 Your mind 망설이고 말 사랑을 말해도 괜찮아 포근히 내린 눈처럼 달콤 안아줄래 차도 차 겨울바람도 같이 안녕 너의 사랑을 감추며 멈춰가지마 오직 나를 위해 간직한 내 맘을 너 줄래 No, no, baby It's so pain Give me give me your love 전 눈이 오면 전 눈이 오면 나에게 다가와줘 살짝 치킨 치킨 Your mind 망설이고 말 사랑을 말해도 괜찮아 모두 예린 밴드로 지휘해주세요 애국가처럼 It's okay Give me your love Baby give me your love 첫눈이 오면 나에게 다가와줘 사랑을 말해도 괜찮아 It's okay Give me give me your love 첫눈이 오면 나에게 다가와줘 살짝 치킨 Your mind 망설이고 말 사랑을 말해 It's okay Give me give me your love 첫눈이 오면 나에게 다가와줘 살짝 치킨 Your mind 망설이고 말 망설이고 말 망설이고 말 망설이고 말 사랑을 말해도 괜찮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린 밴드는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이번 곡은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필요한 노래예요 먼저 목을 부르는 시간을 가줄게요 Let's scream We Neden 다가와요 다시 한번 Time Love Ts girl Okay pit One Two Three You're a bitch against the world, there's so much calm You're forgetting who you are, you can't stop fighting And punishing your friends, you do it all day But you don't stop fighting Parting in the way of control Girl, I feel like the heart's the only way we know I'm doing this for you Because you're an idiot and a loser When you have to face the truth You can't stop the crying And panic in thinking And panic in your friend Can't do it all again But you don't stop trying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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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Got it in the way of control Girl I feel like somebody Only way to know, no 자 이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이 노래에 담아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준비되셨나요? Are you ready? Oh-ah-oh-ah Oh-oh-oh-oh Say it! Oh-ah-oh Oh-oh-oh-oh Okay Everybody Oh-ah-oh-ah Oh-ah-oh-oh Oh-oh-oh Your best against the world There's someone to call If we're getting who you are You can't stop the ride I think you're part of giving it and punishing your friend You're doing all the time but you gon' stop trying Guitar, come on! You're doing it for you, it's an idiot to lose When you have to feel the truth You can't stop the rioting Panicking in and punishing your friend You'll do it all again but you gon' stop trying You're doing it for me, it's an idiot to los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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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Say! I don't really know you will be Alright! Turning in the way of control Your life, your life, so I'm the only way you know 감사합니다 예린 밴드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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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내 꿈속에서 떠나지 마라 그렇게 떠나가는 나는 네 모습을 볼 수 없어 매일 밤 꿈속에 난 너를 찾아가 내가 네가 떠나갈 것 같아 잠시라도 그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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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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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뛰어서 같이 놀아요! Let's go! Let's g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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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